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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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나 갖고 있어? 응 이거 봐 이거 이거 봐 아빠 머리만 내려주세요 이거 안 내려주세요 어 잘하네 잘하네 아빠 잘하네 아빠 잘하네 민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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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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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여기 잘한다 민지야 하이 민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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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네 민지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아! 오오오! 잘하네! 잘하네! 미안해! 떠봐야 돼! 무슨 예전에 있는지? 아! 네, 됐습니다. 레지밥입니다. 아, 이제 후! 아빠들 여기 봐주시면 돼요. 여기 봐야죠, 여기! 하나, 둘, 셋! 다시 한 번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접어보고, 접어보고 열 시야, 열 시야! 하하하하 자, 이거! 자, 하나, 둘, 하하하하 어딜 찾아올지 모르겠네. 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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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아, 우, 우! 아, 우, 잘하네. 네,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감사합니다. 저기요, 에어컨이 안나와요? 너무 더워요. 아, 지금 막 눌렀는데 나오고 없다던데요? 아, 인사랑 이리 가시겠어요? 너무 앞에 가셨어요. 어머니 옆에, 어머니 옆에. 인사랑, 이렇게. 할머니다. 설레야, 인사랑 설레. 잘하네. 약간만 이쪽으로 이동할게요. 이제 해봅시다. 인사랑, 인사랑. 인사랑, 인사랑. 여기 봐주시면, 하나, 둘, 셋. 네, 한 번만 봐보여. 하나, 둘, 셋. 아, 인사랑. 엄마, 여기 봐주시면, 하나, 둘, 셋. 여기, 여기, 여기. 인사랑, 인사랑, 인사랑 여기 안 봤어요. 여기, 여기 봐야지. 하나 둘 유유야 네 됐었습니다 좋아 여기 이렇게 붙들고 하면 사람이 다 나오고 이렇게 붙들고 있습니다 계속 붙이고 있어요 네 여기 가주시고요 네 빨리 가겠습니다 힘드십니까 약간만 이쪽으로 이동할게요 윤재야 다 같이 좋아 고마워 아 이거 마세요 잘하네 아우 잘하네 잘하네 네 좋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여기, 여기, 하나, 움직이지 말고 하나, 둘, 셋 아니야, 움직이면 안 돼요 엄마, 아빠가 힘드니까 움직이지 말고 하나, 여기 봐주세요 됐습니다 아유, 여깄다 아, 네,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왜, 이제 골Ok ya 골의 골잡이 진행하겠습니다 골은 왁대 좁 Mail 골의 골정 골단, 골정 골정 골 ANH Understand 두frame 골온 골은 다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였나? 오오오오오오 어디 봐? 어디 봐? 여기가 뭐였나? 어디 들어? 누가? 여기가 뭐하고 맙지 아니고 왜? 내가 줘? 뭐 찍어서 가야지? 아니야 사진 찍으려고 하죠? 사진 찍으려고 하죠? 이거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만드는 거 아니에요? 누나, 아빠 알아줄게 누나, 아빠 안아줄게 누나, 아빠 안아줄게 수영장인가? 직업 중에 일이야? 엄마, 다 같이 팩 나오니까 아, 눈소리가 도장했어 아, 눈소리가 도장했어 응 근데 네가 거기 있으면 안 나와 이쪽으로 와야지 지은이의 손으로 앉아야 돼 안 와야지 그래야지, 얘가 안 나와 높아서, 여기저기 여기 봐요, 지은이, 카메라 봐요 네 다른 분들 다 앞에 렌즈 봐주세요 렌즈 봐주세요 렌즈 봐주세요 하나, 둘 하나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됐습니다 하나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됐습니다 둘, 셋, 넷 셋, 넷 사랑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그렇지 네, 바로 네, 윤설이는 활, 화살은 요즘에 스포츠스타로 의미합니다 네, 환사봉은 검사, 변호사, 황검사요 네, 학자로 의미하죠 마페인은 관지, 정치인이요 아시죠? 의사 네 연기실은 무병의 장소로 의미합니다 오방석진은 요즘에 화려한 삶 연예인, 뭐 그런 거를 의미해요 다 지으셨죠? 역전은 역전은 구기용화인데요 네, 저기 여기서 이제 인재가 잘 잡을 수 있게 용돈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알았어요 용돈 좀 주실 분 알았어요 용돈 주세요 용돈 주세요 용돈 용돈이네 네 음 아직 골잡이 안 해줘요 아니야 아니야 안잡았어 돈을 지고 있는 거 아니야 또 고마질까봐 고마질 엄마 꺼어주세요 지금 한 조개씩만 해주세요 고마질 네 전화 번이나 사진 찍어야 되세요 사진 찍어야 되세요 나중에 네 그러세요 나는 어렸을 때 고자가 안 돼 예 선생님이 있는데 못 안 돼 빨리 나 어렸을 때 유지아 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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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못하잖아 이거 때문에 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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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쉬운 줄 안고 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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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는 윤재가 먼저 말씀해 고자 여기 유민기 학생님 학생님 성진기 아빠는 아까는 실이요 그럼 제가 윤재야 하면 모두 잡아라고 외쳐주세요 윤재야 잡아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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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나와주실래요? 윤재야 잡아라 윤재야 잡아봐 또 훔쳐라 네 손님을 잡아라 윤재야 잡아라 친한 아버지 인사한데 설명 한마디 해주세요 자자 이제 가보자 윤석이가 샘물인다고 아 네 적당한마디 알지 그지 그지 수천하게 자라도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골 잡았어요 네 골 잡았어요 골 잡았어요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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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고맙습니다. 가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맛있게 드시고 이것으로도 이제 도저히 주면 마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간결하게 해줘서 고맙네. 맛있게 드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